방울동화도가 익어가네요. 방울동화도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와, 이쪽에는 제목 많이 익었네요. 방울동화도가 아주 잘 매달려서 익어가고 있네요. 와, 여기도 방울동화도가 익어가고 있어요. 네, 저희 집 농막에 네 그릇이 먹는데 이렇게 많이 달리네요. 와, 방울동화도입니다. 우와, 너무 예쁘다. 오이밭에 오이가 길쭉길쭉 매달리고 있습니다. 오이밭에 오이가 길쭉. 와, 마디마디, 마디마디, 마디마디 올라가고 있네요. 마디마디, 마디마디 올라가고 있는 오이. 아, 아삭이 고추. 아삭이 고추가 매달려 있네요. 와, 제목 많이 열렸어요. 아삭이 고추입니다. 아, 고추가 열렸어요. 고추가 깨쭉깨쭉 열렸네요. 와, 여기 옥수수가 이제 꽃이 피어서 와, 똥똥해지네요. 와, 우리 손주 녀석 오면. 하하하. 음, 제목 많이 컸어요. 옥수수가 이것만 실컷 우리 식구들 먹겠네요. 아삭이 고구마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고구마도 잘 자라고 있네요. 풀하고 함께. 하하하. 가지가 매달리기 시작하네요. 가지가 매달립니다. 아, 와, 가지꽃 보세요. 가지꽃입니다. 아, 가지꽃에 벌들이 날라왔어요. 벌들이 날라왔어요. 흐흐흐흐흐흐흐흐. 이 상추는... 우와, 여름 상추라고 싶었는데 아주 배추처럼 크네요. 흐흐흐흐흐 저희 허니할매 허니할매 농막입니다. 감자를 캤어요. 감자를 캔갓은 이제 가을 김장 심어야 하죠. 이건 여주. 당류에 좋다는 여주를 심었습니다. 여주. 강랑콩이 쭉쭉쭉쭉 올라가네요. 쭉 강랑콩. 호박이 하나 매달렸어요. 호박입니다. 호박. 애호박이 하나 열렸습니다. 애호박. 여기는 호박팟입니다. 호박이 넝클넝클 올라가네요. 골프차가 농기구로 바뀌었습니다. 휘띠에 나가자. 엉. 호박. 엉.